오늘은 피부가 하얘지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다섯 가지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피부가 타는 과정이 다섯 단계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맞는 제품 그리고 맞는 성분들을 써준다면 잘 타지 않는 피부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조금 탔더라도 빠르게 내 원래 피부 색깔대로 돌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식약처는 이 아홉 가지 성분을 미백 기능성 인증 성분으로 인정해줬을까요? 이 아홉 가지 성분들이 다 똑같이 작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홉 가지 성분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 각기 다른 미백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 볼까요?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됐다 라고 했을 때 피부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멜라닌 색소가 철커덕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가 그 멜라닌 색소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에 신호를 보내는 그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드디어 멜라닌 색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죠. 티로신이 산화되면서 이미 멜라닌 색소는 만들어졌어. 그럼 이 4단계는 뭐예요? 세포에다가 이제 이 멜라닌 색소를 전달해줘야겠죠? 전달하는 과정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야시나마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 단계를 탁 끊어내주는 게 누구다? 나야시나마이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는 그 마지막 단계를 끊어내주니까 우리가 피부가 까맣게 보여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러니까 미백 기능의 효과를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미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갔어. 손 쓸 수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피부 표면에 드러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홉 가지 미백 기능성 성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각각의 과정에서 작용해줄까요? 피부가 하얘지는 첫 번째 과정은 선크림입니다. 선크림만 좀 잘 발라도 1단계 방어막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크림 아무리 잘 발라도 사실 까맣게 되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차단해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실제 공장에 신호 보내는 그 단계를 차단해준다면 어? 멜라닌 색소가 좀 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친구들이 이거를 끊어내줄까요? 바로 알부틴이라던가 알파 비사보롤이라던가 당나무 추출물이라던가 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의 행동들을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알부틴은 티로신화제가 산화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멜라닌 색소 공장에다가 전화 거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넘어가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차단해주는 것은 누구냐? 에칠, 아스코비레텔 외에 두 가지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해줍니다. 자 이 성분이 실제로 멜라닌 색소를 생산 그러니까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미 생산된 멜라닌 색소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거 바로 나야시나마이드죠. 자 나야시나마이드가 마지막 단계를 차단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으로 볼 때 선크림 잘 바르고 1그룹에 있는 알부틴 같은 성분들을 발라주고 그러면 이미 2단계 차단해주죠. 그리고 3단계에서 이 제조 자체를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겁니다.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3단계까지 차단해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나야시나마이드는 좀 매일매일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야시나마이드까지 차단해준다면 아무리 다 뚫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자 마지막에 실제로 각질 세포로 퍼지는 멜라닌 색소의 수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백 제품을 고를 때 각각의 그룹에 있는 성분들을 쓰셔야 2단계도 차단해주고 3단계도 차단해주고 4단계도 차단해줘서 문지기들이 탁탁탁 막아주니까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그렇게까지 많이 생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궁금하시죠.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이미 2단계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 다 이미 생성됐고 각질 세포로 이미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쓸 수가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멜라닌 색소의 생명은요. 각질 세포의 탈락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질 세포가 보통 며칠 주기로 탈락되죠. 28일 주기로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질 세포가 탈락되면서 멜라닌 색소도 같이 나가는구나. 어? 그렇다면 내가 이 각질 세포들을 빨리빨리 재생시켜주면 되겠네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예전에 모공 컨텐츠에서 이야기 나눴던 성분이 있습니다. 뭐죠? 레티놀. 자 레티놀이 자라는 게 뭐냐면 빠르게 세포를 재생시켜줘요. 멜라닌 색소를 머금고 있는 이 세포를 빨리빨리 생성하게 돼서 위로 위로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을 더 빨리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티놀을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빨리 그 멜라닌 색소를 머금고 있는 그 세포들을 탈락시켜주니까 피부가 더 깨끗하고 맑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자 레티놀이 기능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렇게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레티놀을 매일매일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도 미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알부틴 같은 성분들이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전화 걸어주는 그 단계를 차단시켜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넘어갔다면 공장 가동을 멈추면 돼요. 티로신이 산화되는 거를 멈추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 나야시나마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야시나마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각지 세포로 퍼졌다면 우리가 그 단계에선 뭐 해줘야 돼요? 레티놀로 빨리빨리 각지 세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밀어올려서 탈락시켜준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미백 기능성 성분들을 쥐고 있지? 를 보시면서 아 난 2단계랑 4단계 갖고 있네. 왜냐면 제가 나야시나마이드는 매일 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여름 스킨케어 루틴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백 기능성 성분을 2단계와 3단계와 4단계를 적재적소에 잡습니다. 세 가지 그룹이 다 적재적소에 믹싱될 수 있도록 성분을 보고 쓰는 편이에요. 내가 똑같은 여름을 보내도 조금 덜 파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 하얀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요런 단계들을 이해하셔서 제품을 쓰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품이 궁금하시죠? 제품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홉 가지 성분들을 기준으로 1그룹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를 차단해주는 치료신화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알부틴이나 알파 비사보롤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간 대표적인 성분을 알아볼게요. 만약에 지난주 컨텐츠를 보시고 내가 나야시나마이드를 구매하셨다면 지금 나오는 성분들과 함께 쓰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실 거예요. 미백 기능에. 제가 첫 번째로 갖고 온 제품은 바로 아이소이입니다. 아이소이세럼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이소이는 알부틴이라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트레할로스도 들어가 있고요. 병풀 출출물이나 판테놀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진정이나 항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성상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그런 편안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이의 가장 메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제품은요. 알파 비사보롤이 들어가 있는 세럼입니다. 바로 꼬달리 세럼입니다. 자 꼬달리 제품은요. 정말로 고급스럽고 약간 건성 피부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고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피부 타입, 저처럼 이제 40대이신 분들은 아마 이 꼬달리가 훨씬 더 아이소이보다 만족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소이는 20대나 30대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 아이소이 제품을 30대 때 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좀 미백을 하면서도 뭔가 좀 촉촉한 느낌으로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꼬달리 제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꼬달리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면 스코알란 성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스코알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공 이야기 드리면서 피부를 속여서 이미 피지 분비 많이 되어 있어 라고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은 되게 모공 케어도 같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미백까지 같이 도와준다. 촉촉한 제품으로 나는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꼬달리 세럼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2단계 그러니까 티로신화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을 담은 것으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3단계를 차단해주는 제품들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에칠 아스코비레텔입니다. 그 성분이 들어간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라네즈의 레디언C 크림입니다. 이 안에는 비타민C 유도체가 8.5% 들어가 있습니다. 봄 여름 쓰기에 딱 좋은 제형이고요. 촉촉하면서도 착 붙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함께 쓰셔도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잘 흡수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성이나 어떤 일반 중성 지성피부도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 조절을 조금만 잘 하신다면 그래서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미백 제품이면서도 뭔가 수분크림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수분크림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여름에 케어를 하시면서 이 제품 바르셔도 굉장히 미백도 되면서 동시에 보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다음 제품은요. 3단계와 4단계를 둘 다 차단해 주는 제품입니다. 유효한 성분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랑벨 세럼입니다. 이 랑벨 세럼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에칠아스코비레텔이 앞쪽에 둘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3단계와 4단계를 둘 다 끊어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성상을 좀 비교해 본다면 이 랑벨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뭘까? 약간 좀 끈덕끈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이소이와 이 제품을 같이 쓰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소이는 그냥 아침에 쓰시고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저녁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좀 끈적임은 없지만 그래도 이 히알루론산 특유의 그런 어떤 요렇게 쫀득쫀득한 느낌 때문에 이거는 저녁 때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고 아데노신도 들어가 있고 좋은 성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도 아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보타닉힐보의 토너인데요. 제가 히알루론산 설명하면서 이 토너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토너 이제 성분들이 다 보이실 텐데요. 부활초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쓰고 있다면 난 이미 나이아시나마이드 잘 쓰고 있었구나. 4단계는 차단해주고 있었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 뭐죠? 아스코블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블 글루코사이드는 3단계 그러니까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효한 성분만큼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스코블 글루코사이드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차단해줄 수 있는 유효성분은 내가 들어가 있는 걸 쓰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제품에서 쓰는 제품인데요. 자 5단계 제품은 우리가 제가 아까 레티놀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레티놀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함량이 높은 걸 쓰거나 너무 또 자주 쓰시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가 다 벗겨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의 경우도 0.5%를 썼다가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티놀은 되게 주의해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잘 봐가면서 쓰셔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 헤매였던 게 매일매일 쓸만한 함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피부가 얇고 민감해요. 근데 제 피부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함량은 0.1% 미만이었고 제가 오늘 매일 쓰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럼은 바로 스트라이벡틴 세럼입니다. 스트라이벡틴의 슈퍼시 레티놀 세럼이에요. 이 세럼 안에는 레티놀이 0.09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 미만이기 때문에 저녁 때 꾸준히 바르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세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레티놀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점점 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2%를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혀 좀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벗겨지지도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함량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비타민C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순수 비타민이 아니라 비타민C 유도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극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비타민C 유도체의 장점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효과는 순수 비타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레티놀과 함께 썼을 때 자극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레티놀과 비타민C를 함께 쓰고 싶지만 애초부터 제품에 담겨져서 나온 제품은 괜찮아요 같이 쓰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라이벡틴 제품은 물처럼 조르르르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피부에 역시나 착 흡수돼서 마무리감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민감한 피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모든 제품이 모두에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그 함량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벡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레티놀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 나에게 맞는 레티놀의 함량을 잘 찾으셔서 미백의 마지막 단계를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품들 선크림 바르시기 전에 잘 발라주신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덜 까매진 그런 여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